파스태가 많냐? 점수 차이 왜 이렇게 낮은지 300개만 하네? 안녕하세요 나 위도 좀 정크인데? 음 나 정크 원첨이네 음 음 제일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꿀맛 뭐할까? 자 사람들이 다이아 마스터 차이가 별로 없다는데 진짜인가요? 정크님 원 일딜로 되나? 네 대형 눈쟁이님 자신있어요? 네? 정크에 자신있어요? 음 해마에요 뭔데? 아울렐끼끼만 해마에요 정크만 안짤려면 어깨어깨 음 파이팅 음 조나조나의 감동이다 음 다이아 마스터 차이 있죠? 다이아 마스터는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어요 쟤네 막 3600 이런데? 이거 꼭 이겨야되요? 어 디바 시청자쇼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보고있어 흫 누구?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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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저정도보면 광고리 얼마나 나올까? 5천만이면 5천만이면 뭐야 다이아가 필받으면 마스터 갈수있어요 왼쪽으로 가죠? 근데 마스터가 필받아서 금화가기는 힘들어요 여기 정크님이 좋죠? 여기는 필받아서 올라오기 힘든 곳이라서 포그트로 온거 먹을게요 일단 자리에 실드 다 빠졌어요 일단 라인 설먹고 어? 아나게 피 라인 다운 아나 3층 있고 3층 아나 잡으러 갈게요 저도요 아나 3층 거기 로언 나 7의 빠졌다 안아다운 로또ordon 로드 cin sac 로드 다운 로드 로드 잡아야 되는데 로드 다운 ín 로드 피세요 로드 피세요 해야지 음 오른쪽이 솔져 솔져 아나 오른쪽 아나 다운 오른쪽 목표 왼쪽 오극 나이스 나이스 빨리 들어갔다 네네 존나 싸운다 누구삼윙킹가 잘했네 누구삼윙킹 크흐흐흐흫 수비 정크 그냥 모여 당겨 예 다듬소 확실히 정크가 좋다 디바야겠다 몇 분 컷이었죠 금마? AB 총팔분이잖아요 몇분나왔죠 우리? 디바이디바 근데 300점 차이 나는건 그만큼 상대방 점수는 적게 깎긴 해요 거기다 상대방 3인큐 3인큐 잖아요 저는 2인큐 2인큐 쏠큐쏠큐고 정크디임 겐지같은데 힘들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위도가 제일 싫어요 위도 빼고는 잘하는 파라정도? 그정.. 그정도? 디바도 짜증나긴 하는데 그정도로 잘하는 사람 많이 없어서 디바는 정크 꿀팁 하나요 정크 꿀팁이요? 어 나 있었는데 정크 꿀팁 정크 꿀팁 뭐있을까 공중에 있는거 잘 맞추면 돼요 아 그러면 됩니다 정크 꿀팁 정크 꿀팁 하셔도 돼요 그냥 에임이 좋으면 돼요 이러면 공중에 있는거 잘 맞추시면 돼요 응 1분.. 얼마가였지? 1분 30초 걸렸네? 2분 30초 걸렸네? 1분 30초 걸렸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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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30초 걸렸네? 1분 30초 걸렸네? 3분 30초 걸렸네? 디바 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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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라인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송수류면 송수류면 디바 뒤로 들어와서 저희 정크랩 물어요. 나이스. 정크랩 존나 잘 살렸죠. 나이스. 의지 문을 잘 해주시네. 프로제안이야? 프로제안 해네. 잘 된 적 없지. 아 존나존나님. 오 까비. 아 그래요? 필! 한 3일 동안 연속으로 필 받으면 전부 올릴 수 있어요. 네 오 정크랩. 이번에 오른쪽. 오른쪽 오면 쌍패트인데. 이거 디바 매트릭스 빠지기 전에 들어와야 될 텐데. 라인 끌었다. 라인 라인 뒤에 라인 뒤에 라인. 밀고 들어가죠. 저 이거 들어갈게요. 저 이거 들어갈게요. 저리가. 라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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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스테이크. 라인. 렛츠. 라인. 레카나 샷. 라인. 你怎么打了? … … 잡을 수 있으면 더 좋고 디바 바비피 아나 공만 좋네 자리가 공 쓰겠다 얘들 공 많이 샀을거에요 이제 라인 뒤로 들어왔어요 라인 걷죠 라인 혼자 걷죠 마스터 5 금화하고 실력 차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금화하고 상위 500에도 실력 차이 많이 나요 타이어 찼어요 나이스 나이스 공 치고 깨죠 계속 고고고고고고 와 나이스 나이스 너무 많이 썼는데 아 참 아 그래도 어잇 이거 아나님 그 정크 한 번 줘봐요 정크요? 정크 궁은 별로 필요가 없는게 다섯 발이라서 공을 살리 공을 살리 도전 에잇 사イン 이캘 저 저 마할게 와 평탄 방을 못 맞추니 오오 개꿀 어그루 어그루 라인 죽겠다 우리 라인 죽겠다 그니까 아 나 어그루 개꿀 어 피없다 뭔가 나오셨어? 트레이서 예 수고하여 아직 그만 안주네 싫어냐? 하여워 벽 탈 수 있어요 님 하이라이트는 안 사요? 음 어디지? 하이라이트는 안 사요? 하이라이트요? 아직 키운 지 얼마인데 돈이 없어요 이야 아 40포 못 넣었어 아 40포 넣어야 돼 힐 따기 줘요 뭐하십니까? 아 그래도 힐 따기 줘야 되는데 아 얼마나 슬퍼보여 저 저거 졌어야 되는데 0데스네요? 0데스네? 10포 못 넣어 1,4 씩 아 1,4 씩 2,9 씩 5,5 씩 4.5 씩